말 버려요? 담배가 뚝 떨어져요 근데 걔 정말 착하니까 여전히 착하니까 담배를 빼 그래서 저 봤는데 걔가 이제 그걸 딱 주시면서 웃으면서 날아봐요 그래서 불렀지 그래서 제가 담배를 했더니 그림 그때 담배를 했더니 그림을 들이소 편도 먹으면 해야 그 멋있다고 게임하는데 담배를 한 게임 잘 되겠다 담배를 했더니 와우 뭐 문제야? 지금 성전이 고3 땡 펴도 해 고3은 힘들잖아요 고3은 금식으로 김필아 춥밥춥밥 사투리 스트리머 얘기해 보세요 94인죠 채점 더 하지 않았어? 3 3번 7번 얘들아 천천히 몇 번? 4번 또 1번 또 3번 7 6 6 다 틀렸네 자 1번 볼게요 1번 1번 틀린 사람 뭐 썼어? 4번 썼어? 그 걔는 메리에 의해서 자 어댑트 밑줄 어댑트가 무슨 뜻이야? 어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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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하나? 너무 잘한다 얘들아 얘들아 걔가 메리에 의해서 이명하는거야 되는거야 되는거야 그럼 아까 해무빈 피피사울 했지 그러면 해스빈 어댑트 이명하네 맞아? 오케이 3번 우리 유빈이 소통을 해주세요 피피사울 그 물고기는 얘에 의해서 먹히고 있는 중이었다 맞지? 비 얘 이름 뭡니까? 이름 뭡니까? 진행수도 없어 먹히고 있는 중이었다 너무 잘한다 잘하네 똑똑하네 유빈이는 지난번에 테스트 본거보다 훨씬 잘하는데 학생 저는요? 넌 왜 가만히 있어 3번 보세요 집중 3번 자 우리 준빈이 어 킵 더 윈도우 시어트 시어트 동그라미 시어트는 닿는거야 그래서 뭐하는 상태를 유지해라 창물 창물 대학들 다 알아 뭐하는 뒤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모스키토 모스키토 에 의해서 뭐 될 것이다? 모스키토 모스키토 너가 무는거야 물 미는거야 물 미는거야 그럼 will be beaten 써야지 어? 물릴 것이다 저거야 틀린 사람 몇번 써니? 저 3번 아 물려 과거로 왜 써 그치? 자 4번 보세요 4번 네 5번 보세요 틀린 사람 저요 어 해석 5번 5번 but 그러나 later 어 5번이요? 어 아 아 나는 다시 다시 자 처음부터 이렇게 18세기까지 아이 블라이 센스가 보니 안경 안경 안경은 ARMS가 없었대 뭐? 암이 뭐에요? 이거 안경 태 얘기하는거야 안경 태 그냥 여기만 얹어놓고 있어야 했다고 아니면 이렇게 갖고 왔던거야 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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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세기 안경은 다리가 없네 어 그리고 사람들은 안경에 프레임을 프레임을 한 손은 들었지 그렇지 그러나 나중에 그 안경 팔이 그들의 추가 된 거잖아 손을 써요 월로 바꿔야 돼요? 월에디 뜯으면 됩니다 과거니까 월 써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6번 보세요 6번에 몇번 써니? 틀린 사람? 6번 틀리시고 빨리 지나가세요 해서 4번 난로이에서 데워지고 있는 중이다 맞잖아 틀린 거 없잖아 맞지? 3번 하나 해서 켜보세요 어 준영이한테 얘들아 돈은 쓰여지는 거에요? 쓰는 거에요 그래서 비스펜트 써야죠 로비스펜트 오 다듬어서 보여줘 열매 시끄럽고 오 자 그럼 7번 보세요 7번 7번에 1번 보세요 7번에 1번 맨 앞에 윌똥그라미 이거 뭐야? 의음문 맞지? 근데 스펜트의 의음문은 항상 비동산 아파트 튀어나가야 돼 오케이 들어가 보세요 스펜트가 어떻게 쓰이냐 S B PP가 소통되면 음음문으로 바뀔 땐 B S PP 무조건 B 비동산 아파트 튀어나가야 돼 1번은 그냥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알았냐? 1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5번 보세요 가드나 가드나는 누구야? 정원사는 헤덴트 모드 밑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? 헤브 PP 뭐라고 합니까? 뭐라고 합니까? 뭐라고 편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사는 잔디를 한번도 안 깎았대 그치? 그럼 잔디 입장에서 깎인 적이 없는 거지 더 런이 밑줄 알았다 주어놨다 어? 더 런 주어놨지 그치? 나와보세요 자 집중 현재완료소 동시 시작 헤브 빈 PP 보세요 더 런 런 헤드 헤드 빈 모드 써야겠어 빈을 안 썼잖아 빈을 썼잖아 빈을 썼잖아 네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예 되뇨? 자 숙여줍니다 지금 몇 쪽까지 풀려있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00 103 103까지 풀려있어? 네 그러면 104부터 105까지 두 개만 할게 알았지? 105까지 풀고 해석도 다녀와야 돼 오케이 복숭노트 얼마 없으니깐 세 번 써오시고 그럼 리스닝은 뭐 할까? 네 없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숙여 이거만 이거 앞에 문제 좀 써 어 어 너무 아 아 아 이거 다 풀어있어 아 아 아 아 수고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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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 아 아 아 아 아